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아 네 오늘 할 공포게임은 디스커넥티드라는 공포게임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엄청 조그맣게 글씨가 보이는데 이거는 영상 편집으로 제가 자막으로 씌워드릴게요 제가 무슨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안나라는 친구와 제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네요 8시에 만약 이런 것 같은데 8시에 괜찮아? 완벽하대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 시작인가? See you later then 이런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나가 착하네 끝까지 일시만 하고 답장해주고 See you 이러고 해주네 오케이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? 자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주세요 와 뭐야 게임이 왜 이래 와 영상 같은데? 여러분 영상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뭐지? 헤이 아임 히얼 메시지 보냈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아임 히얼 안나가 그냥 웃는 걸로 답장했고 문 열어주나요? 어? 안나 안나 집에 온 거야? 안나 나왔어 안나 몇 층 살아? 아 안나 아파트 왜 이렇게 무섭냐? 자 게임이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그냥 별것도 안 나왔는데 부금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괜히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문 열리는 소리 진짜 깜짝이야 아 안나 집 어디야? 여기 아니고 집마다 이름이 적혀있네 여기 아니고 한 번 벨 눌러볼까? 아니고 여기 사람 소리는 들리거든? 저기요 통과 벨팅 4번이면 저기 어두컴컴한데 저기 있을텐데 저기 근데 어두워서 못 가겠어 아니 얘 여기 왜 불이 꺼져있어 이만 뭐야 여기 하나도 안보여 여깄다 왜 안나 안나 나왔어 헤이 아임 앳 유알두어 너의 문앞에 있어 답장이 없죠 뭐죠? 아임 스틸 낫 홈? 어? 아임 히얼 순 스루? 어? 후렘민 집에 없다는 말 아니야 자기? 서먼 엘스 왜알를류 애니웨이? 아 뭐 나올거같은데 빨리와 밖에 나와볼까? 아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되나? 아 뭐 나올거같거든요 아니 불러놓고 다시 나가라는거 아니에요? 지금 이거? 이거 예전에 그 움짤중에 막 그거 있잖아 우리집 오늘 비어 이래서 막 남자가 신나게 뛰어갔는데 진짜로 집비는 집에 아무도 없는 진짜 그런느낌 아니야 이거? 자 여기 문이 닫혀있거든요 아! 잠겼어요! 뭐야? 답장에 더 프론트 도어 이스락 프론트 잠겼는데? 안나 뭐야 얘? 잠기매매 아니야? 뭐야? 무릎 편안한 분은 야 무릎 편안한 분은 야 무릎 편안한 분은 여기 여기 문있다 I can live 나갈수가 없어 Why do you when live 아니 빨리와서 구해줘 빨리와서 구해줘 아니 빨리와서 구해줘요 문자하지말고 잠겨 갇혔다니깐요 어? Do you have another room key? Maybe I can wait in your flat 아니 안나가 좀 메세지가 단답형인데요 아니 키 어떻게 하라는거지? 어 뭐야 다 한패 아니야? 어 이거 뭐야 뭐 있어요 퍼스트플로우 첫번째 계단 저기에 힌트가 있나봐 첫번째 계단으로 가볼게 히든 비하인드 더 아! 아까 그건가봐 이 문자 어디까지 기다렸어야 했네 여기! 어 깜짝이야 와 이거 귀신인줄 알았다 문 열리나 이제? 안 열리네 소화기 있어 소화기로 부시면 되는건가? 근데 소화기도 아까 안 눌렸는데 어 뭐야 방금 너 뭐 눌리지 않았어? 열쇠 먹은건가? 근데 지하실을 쓰래 지가 왜 들고 있어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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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소화기 뒤에 있는 열쇠를 먹고 지하실 문을 열었는데 이게 뭘까요? 하나도 안보이는데 뭐야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데? 아니 그냥 너가 우리집 오면 니네 집 빨리 오면 안돼? 나 무서워 비밀번호 4728? 근데 이거 비밀번호 열쇠가 아닌데 어? 왜 열리지 갑자기 문이? 뭐야 왜 열려 아 그냥 누르니까 열리네 여기 안 열었어 날까? 뭐야 Where do I have to love? True? 안나 답장이 없어 안나 답장해줘 곧 온대 이게 근데 여기 열고나서 뭐 여기 열고나서 뭐 볼 쓰는게 없는데 볼 쓰는게 없는데 플리즈 Where is the key? 열쇠 어딨어 아니 열쇠 어딨냐고 아 뭔 소리야 어?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뭐 나올거 같애 여기 어딘가 있나?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지? Do you want to hangout? 밖으로 나가고 싶냐고 계속 말하는거 아니 안나가 무서워요 왜 저래 쟤 아 진짜 장기밀매같애 이거 문 여는 순간 이거 사람 있는거 아니냐? 문 여는 순간 있을거 같은데 열어볼게요 안 열리고 원 투 행아 계속 물어봐 답장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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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웃는거 봐 사이코다 사이코 일단 안나 집으로 올라가볼게 근데 진짜 원 투 행? 계속 계속 저래 계속 문자 보네 집착 오지는데? 뭐야 이거 문 열려있는데? I'm here 어 이거 뭐야 이게かった 야 니네요집 왜 이래? 뭐이씨 뭐야 왜? 왜 나 왜 점점 작아지는거 같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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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? 무슨 내용이야? 어 뭐야 아 어떻게 안하는거지? 야 안나야 눈사람 만들자 눈사람 만들자 눈사람 만들자 미안해 어 나 죽어간다 나 안 움직여져 어 죽어간다 이거 이게 또 끝 아니야? 이게 최면 거는거 같아 그렇지 화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와아 와아 죽어가네 와 뭐야 와아 이게 끝이야? 이렇게 되는거야? 뭐지? 네 여러분들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로 반복하길래 자 이제 녹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소름 돋는 게임이었네요 이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직한 친구여도 친구가 부르면 자기집으로 부르면 가시면 안됩니다 장난이고 가도 돼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거에요 네 녹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빠빠